전기타카,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.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타카 베스트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고민 논호 첫째, 팔콘 토크 조절형 Q-1 전기타카 가격 64,800원 평점 4점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저소음 무반둥에 이중완전자체가 탑재됐고 방도 조절이 가능함 둘째, 고시 충전타카 PTK-36エ라이 가격 66,500원 평점 4.5점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무선 제품으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며 그립감과 핸들링이 편안함 셋째, 계양 전기타카 KET-EIN이 가격 68,500원 평점 4.5점 두 종이의 핀 장착이 가능한 매거진과 파워 조절 다이어리 탑재됐고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함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